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빽빽빽 빽빽. 왔다리 갔다리. 응?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깐. 왜 왔다리 갔다리 그래? 응? 아니? 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왔다리 갔다리 그래? 정신 없게? 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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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 왔다리 갔다리 그래? 꼬니야? 왜 왔다리 갔다리 그래? 정신 없어. 왜 왔다리 갔다리 그래? 응? 왜 왔다리 갔다리 그러나? 똥마른 강아지처럼. 응? 너 똥마른 강아지야? 똥마른 강아지야? 그럼 강아지 어떻게 울어? 꼬니 강아지 어떻게 울어 강아지? 강아지는? 강아지 어떻게 울어? 강아지는? 멍멍? 강아지는 어떻게 울어? 멍멍? 고양이는? 고양이는 어떻게 울어.. 고양이는 어떻게 울느냐고? 응? 고양이는 야옹! 야옹! 야옹이 아니고 이 새끼야 야옹 고양이는 야옹 앵무새는? 앵무새는 어떻게 울어? 너가 한번 울어봐 빽빽 그려봐 빽빽 앵무새는 그렇게 운다 이 새끼야 시끄러지겠어 이 새끼야 왓다리 갔다니 정신없어 응 왓다리 갔다니 정신이 없어 얌전히 좀 있어 얌전히 있어 얌전히 있으라고 뭐 알아 이기는 야 고양이 모래 고양이 모래 고양이 모래 왜 물어 뭐라고? 고양이 밥먹나? 고양이 밥먹나? 고양이 밥먹네? 고양이 어디있어? 고양이 밥먹네